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굉장히 울시안스러운 날씨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루마레에 EE라고 적혀있는 이 브랜드 아시나요? 뭔가 세일을 하길래 몇 가지를 사봤습니다. 그래봤자 스카프랑 가방 같은 거예요. 허리색으로 되어있는 것. 앞에 배송비랑 해서 85,000원 정도? 워싱감이 조금 있는 제품인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추로 여기 부분을 끼워서 할 수 있는 실루엣을 조절할 수 있는 실루엣이 아니라 허리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뭘 넣게나 싶긴 하겠지만, 뭐 지갑 하나만 들어가도 사실 저는 좀 더 큰 사이즈로 생각했는데, 좀 작긴 하네요. 그리고는 반다나입니다. 제가 이번 시즌에 반다나 몇 번 써봤었는데, 패턴이 너무 과한 것 같아가지고 색깔도 과하고, 블랙을 찾고 있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소재도 다 패치워크처럼 해서, 다른데 한 4만원 정도? 목에 둘러도 될 것 같고, 이래저래 활용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었는데, 제가 구매했던 노말의 약간 포켓 같은 제품이고, 악세사리 느낌으로 착용을 해봤고요. 근데 지금 뭔가 되게 많거든요. GR10K도 원래 그 벨트 있었잖아요. 새로 사가지고. 그 집 어디든지 모르겠어요. 집안에 어디든지 있을 것 같은데, 못찾겠는 느낌? 뭐 일단 출근부터 해볼게요. 힐링 high piensing 내 adelph codes 다 안내! 헥바이트 대개 숨gyδ SM ignite 먹stairs 힐링 없어바 절иты 네 いる 퇴근을 해보고 싶은데 말이죠 시간이 참 안가네요 저는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업무팩티들을 원래부터 관심있게 봤었는데 뭔가 제가 가진 옷들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제가 뭘 사려고 했을 때 선택지안에는 제가 넣지는 않더라고요 이번에는 한번 넣어볼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옷들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자 이거 못입겠어 덥다 이거도 예쁜데? 덥지만 나도 이거볼텐데 지금 유명한 깔거래 이거도 예쁘다 이거도 예쁘다 눈에 보이는 게 맞네요 예쁜데 더워서 못 입겠어요 예쁜데 더워서 못 입겠어요 외피고 제가 입은 게 외피라고 하네요 예쁜데 예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맞네요 으음 두 번째 비잖아 진짜 오랜만이다 괜찮은데 반응 유리진이 고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부산을 먼저 갔다가 놀다가 아마 추석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뭘 제가 찍어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출근했다가 부산으로 가보도록 하죠. 완전 지금 등산인 같지 않나요? 뭐 놀러 가는 거니까 이런 무드가 맞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 대구에서 입을 거는 또 택배로 거의 맞기 때문에 딱히 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무튼 고맙습니다. 뭐야 하늘이 안 보이잖아. 서울 안녕. 당분간 안녕. 당분간 이렇게 많으면 뭘 또 잃어버려요. 어디든지 몰라가지고 저번에 서면 안 왔던 것 같은데 불이 닦아져 있는디 여기 남포동이 아마 동점인데 아 그래? 덥긴 하시다 저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 그니까 얼마 안 걸렸어 웨이팅이 아 맞아 터트레스 일부러 맛있겠다 여기가 낫네 먹어보고 싶었는데 양이 많다 그러게 부산은 부산이긴 하네요 산이 가라삐 어제 얼마 안 마셨어 두 병 가까이도 안 마셨고 맥주 두 잔 정도 저는 평소에 먹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마셨어 나도 좀 피곤해가지고 내가 이거 볼 때마다 종이는 안 탈까 생각했어 미국 멀리 갈 필요가 멋있어 여기인데 오 좋다 여기 카메라 안 닦았어요 와 덥다 사람이 너무 많고 겨우 안 잤습니다 샘텀시티 가는 길 샘텀시티 가는 길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 근데 신상 남자꺼 괜찮다고 하긴 하더라 좋아 먹었어 코드 리트한테 처음 먹네 잘 어울려 친구한테 할인해 친구 없어 이제 나 귀엽네 이거 보러 갈래 같이 노래 부르는 거야 드론쇼 안다고 이렇게 차가 많은 거야? 세상에 바로 밑에 맛집도 있고 그렇네 근데 한 번도 안 가봤어 아 그래? 유명한데 여기 송개가? 맞아 그냥 그래가지고 송재로 오네 어떻게 내려가지? 어떻게 내려가지? 잔치다 잔치다 보런쇼 안다고? 보런쇼 안다고? 보런쇼 안다고? 보런쇼 안다고? 보런쇼 안다고? 보런쇼 이거 모레먼지 보런쇼 안다고? 쇼크 되게 사람이 없다 자갈치우트 자갈치우트 민호가 일을 잘하시네 김종국 닮았다는거는 싫긴한데 하하하하 그래 못하고 가지 족이네 생각보다 생활력이 좀 강해 이런거 못할거 같은데 안 돼 와 끝 얼음이 안되네 약간 된거 같은데 아유 찍었다 한 명이야 그래? 저기 요 아 저 죄송해서 죄송역으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재생이야 하하하하 나 어디서 갈아타지? 하하하하 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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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 환장한데? 다 생겨났는데, 이거... 응, 문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맨날 운동해 그게 문제지 꿈는 게 문제지 이거 가사 렌즈 아니니까 찍을 맛 나네 내가 아쩔야 하지 이 화장맛이 나시 있지 않아? 상관없다 나네 맛있게 잘 되지 않을까? 하나 5백원이요 따라 이 쌀쌀쌀쌀쌀쌀쌀쌀쌀쌀쌀쌀쌀쌀 1,800원에 5600원 10,11,12,13,14점 1,800원에 5600원 면피 못했고 뺏어 보이스 Ahora 저거 감사할게 외곤집에 갔다가 시내로 나가볼까 합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아니야 부메랑 아니야 나 그냥 유튜버야 부메랑이 언제쩌건데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서 제가 사드려야 되는데 드세요 감사합니다 잘말께요 계정 나 대학교 때 전에도 있었는데 이거 되게 최고를 봤는데 맞다 보시다시피 그 아랑에 ى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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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